어둠이 무서워요 저기 꼬마버스들이 모여있네요 무슨 일일까요? 너희 전설의 자동차라고 들어본 적 있어 전설의 자동차? 그게 뭐야? 이렇게 어두워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자동차가 있대 무시무시한? 이 자동차는 엄청 큰데다가 무지 빠르고 기분 나쁜 경적 소리를 낸대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라니야 왜? 안 무섭다더니 네가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들었잖아 로기야 더 얘기해줘 그 자동차는 특히 겁이 많은 자동차들을 찾아오는데 한 번 만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대 그런 게 어디 있어? 야, 라니야 정말이라니까 특히 넌 겁이 많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걸 난 전설의 자동차다 너희들 자꾸 장난칠 거야? 난 이제 자러 갈 거야 라니야 전설의 자동차를 보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빨리 자야지 이게 무슨 소리지? 분명히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전설의 자동차? 로기의 이야기에 겁이 난 라니는 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어요 살려줘 따라오지마 라니가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꿈이었구나 얘들아 안녕 안녕 잘 잤어?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제대로 못 잤어 혹시 너희들도 들었니? 응? 무슨 소리? 난 못 들었는데 잘못 들은거 아냐? 흐흐흐흐흐흐흐흐....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정말 못 들었어? 응 흥 으음? 그럼 뭐였지? 설마 너 안 무섭다더니 역시 겁쟁이였구나 따위는 겁쟁이, 겁쟁이래요 전설의 자동차는 겁쟁이만 찾아온다던데 너희들 그만해 다들 모였구나 안녕 안녕 오늘은 뭘 배워요? 오늘은 터널에서 주의할 점을 배울 거야 재밌겠다! 말을 가르쳐주세요 터널? 거긴 어두운 데잖아 라니야, 왜 그러니? 아니에요 자, 다들 화면을 잘 봐 네 터널 안에선 불을 켜고 달려야 해 왜냐하면 터널 안은 어두우니까요 그래 맞았어 또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둬야 되지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타이어가 잘하는구나 마지막으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 중요하단다 아 다들 잘 알았겠지? 그럼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 네 네 괜히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... 에이, 신경 쓰지 말아야지 가자 어?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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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... 터널로 가는 길이잖아 터널 속은 어두울 텐데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전설의 자동차가 있대 아니야 자주 다니던 곳인데 설마 오 오 아무도 없잖아 그래 전설의 자동차 같은 게 있을 리 없어 아무리 어두워도 난 무섭지 않아 근데 오늘따라 터널이 길어 보여 어? 뭐지? 이 전설의 자동차는 무지 빠르고 이상한 경적 소리를 낸대 저, 설마... 정말 전설의 자동차가 나타났나 봐 이봐 기다려봐 로기말이 사실이었어 무서워 저기... 네? 저, 난 무서운 차가 아닌데 어? 내가 그렇게 무섭니? 어? 전설의 자동차 아니에요? 난 컨테이너 트럭 빅이라고 해 근데 왜 그렇게 커요? 멀리 외국으로 가는 큰 짐을 싣고 다니는 차라서 이렇게 크지 어... 그럼 경적 소린 왜 그래요? 아... 이거? 고장 났는지 소리가 영 이상하네 우와... 전 무시무시한 전설의 자동차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난 그런 무서운 자동차가 아니야 그런데다가 터널이 너무 어두워서요 그럼 내가 터널을 나갈 때까지 함께 달려줄까? 정말요? 물론이지 고마워요 뭘?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정말? 난 짐을 배달하러 공항으로 가야했어 그럼 또 보자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보기와 다르게 정말 친절한 분인 것 같아 근데 너무 긴장했었나봐 피곤하네 빅한테 들었는데 라니가 터널에서 잔뜩 겁에 질려 있었대 라니가요? 왜요? 전설의 자동차라던가 빅을 보고 착각해서 놀랐나봐 전설의 자동차? 그게 뭐야? 난 처음 듣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? 다행히 빅이 잘 안심시켜서 함께 터널을 빠져나왔다니까 걱정마 다녀왔습니다 응 어서와 라니야 괜찮아? 시토한테 터널 얘기 들었어 네, 전 진짜 전설의 자동차를 만난 줄 알았다니까요 저기 라니야 그게 말이야 사실 전설의 자동차 같은 건 없어 하지만 어젯밤에도 이상한 소리가 났어 그게 그건 우리가 그런 거야 미안해 그냥 장난치려던 것 뿐이었는데 뭐? 미안해 다신 그런 장난 안 칠게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게 정말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마 우리 다 지켜줄게 네, 먼저 갈게 어떡하지? 정말 화났나봐 아이, 그러니까 하지 말자니까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로기랑 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라니야? 네? 하나가 정비소에 잠깐 들려라던데? 네, 지금 갈게요 그래, 어서 가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둡지? 하나 언니 하나 언니 하나 언니 좋았어요 하나 언니 어서 와라, 라니야 우와 깡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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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wl literally 오랜 두두두, 두두두둑 짜잔! 어딨어? 대섬씨가 그림자 동물을 만든 건 하나였군요 우와,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다니 다행인걸 정말 고마워요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? 아니야. 이 생각은 타요랑 로기가 한 거야 타요랑 로기가요? 너희들? 고마워 이제 하나도 안 무섭지? 응 다행이다 라니르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무척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젠 어두운 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됐답니다